자 여기는 강원도 용골 촛대밭길입니다. 오늘 산들남TV 지이 드러블 나들이 나왔습니다. 좋습니다 경치 좋고 제 뒤에 바다 전경이 기가 막힙니다. 어떤 상자 다가오세요? 배만 나왔습니다. 얼굴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중동의 카다피 대통령 비슷합니다. 산에만 다니다가 산에만 다니다가 나는 이렇게 바닷가로 이렇게 오니까 참 좋습니다. 뒤에 보이는 곳이 촛대바이입니다. 잘생긴 남자 너무 멀어. 산행마라다 이렇게 낮으려고 신빈이 확확됩니다. 우리는 늘 밀려. 이 길에 아 멋집니다. 아 멋집니다. 아 아 아 아 강원도 촛대바이입니다. 이게 삼청 쪽입니다. 오늘 일요일인데 사람이 관광객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힐링 됩니다. 여기는 스카이밸리 해랑 전망대입니다. 이 바닷가 배집 산갑니다. 저번에 제비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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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닷가 체크의 이 바닷가 이사 드러워도 이른바 이 바닷가 이른바 비엄